새하얀 종이 놀이터에 연필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까만 침발자국 남겨놓고 신나고 즐겁게 놀다가 돼요 그래파스 물감 친구 지나가다가 어느새 하나 둘 셋 넷 모여들더니 빨주노초파남봉 우지개 낙서를 까만 침발자국 위에 색칠하네요 오색찬란함이 예쁜 종이 놀이터를 깨끗이 청소하는 지우개 아저씨 낙서를 보다가 미소를 짓더니 지울까 말까 고민하네요 새하얀 종이 놀이터에 연필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까만 침발자국 남겨놓고 신나고 즐겁게 놀다가 돼요 그래파스 물감 친구 지나가다가 어느새 하나 둘 셋 넷 모여들더니 빨주노초파남봉 우지개 낙서를 까만 침발자국 위에 색칠하네요 오색찬란함이 예쁜 종이 놀이터를 깨끗이 청소하는 지우개 아저씨 낙서를 보다가 미소를 짓더니 지울까 말까 고민하네요 하얀 종이 놀이터에 오늘은 어떤 친구가 왔나요 수줍은 색연필 친구들이 놀이터 한켠에서 놀고 있네요 네,иф长아, 사진란한 하나를 도와주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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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